1. 청교도의 에피소드 입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제수삼수하고 이러는데 한 자매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입교심사위원회에 갔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매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매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뒤에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피로시선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큰 죄인이라고 지금 생각한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자매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뭐가 달라졌는가? 그러자 이 자매가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인데 이제는 저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 아니라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뭐냐?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자빠지고 죄를 짓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죄가 좋아서 죄 짓는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나 그 죄로부터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의로운 욕망이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를 멀리 있더라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공격하기 위해 집요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험해서 넘어뜨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이 영적 전쟁의 과제 중에 하나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별명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별명입니다. 오늘 요수와 6장 15절부터 보면 믿음의 별명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생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자. 그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세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별명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수와 6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 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우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 쌍들이 나팔을 불 때에 요수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요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급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생활 40년 끝내고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요단강도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보니 가난한 땅의 첫 관문인 이 거대한 성이 열이고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철홍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다음 가난한 점령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일곱 번을 돌아라.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은 일찍 일어나서 일곱 번을 돌고 소리쳐라. 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 명령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여섯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갈스탕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는 그 성을 보니까 부분적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성 주위를 돌아보니까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까지 애기 업은 사람은 애기 덜 쳤고 온 백성이 다 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군사만 통 게 아니라 그때 앞뼈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미 가난한 땅에 딱 들어오면서 없어져버린 거예요. 구름기둥도 없고 어때 앞뼈 속에서 여러분 한 시간 반을 애기들 손잡고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하루에 도는데 열 시간 반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열 시간 반을 그것도 침묵하며 돌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나팔 소리만 듣고 가는 겁니다. 양강 나팔 소리만 듣고 벗개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걸 열 시간 반 여기에는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과 침묵 속에 끈기와 인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곱 바퀴를 돌고 열 시간 반을 돌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팔 소리들자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겠느냐. 성경은 잠잠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주여를 외치지 않았겠느냐. 그들이 외칠 때 뭘 야호를 외쳤겠습니까. 아도나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주님의 이름. 활란 날에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를 이름. 우리가 활란 속에 부를 이름. 바로 주님의 이름. 그게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성이 밖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치니까 하나님이 안으로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열 시간 반을 돌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열 시간 반을 새벽부터 도는데 그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별명은 순종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쿠이케텍이라고 하는 인대한 족속이 있는데 미국의 성교사가 거기 가서 보니까 성경 번역이 안 돼 있으니 이러면 말을 배워서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번역해야 되는데 그 말들 속에 쿠이케텍 인대한들의 말 속에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 하는 말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영어는 다르잖아요. 믿는다와 순종한다가 다른데 믿는다와 순종한다가 똑같은다. 이게 이상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믿으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은 왜 순종이 안 따릅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거죠. 11기와 5장에 보면 아랍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문동병 들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만나면 낫는다. 소식 듣고 많은 군사와 많은 선물 갖고 갔습니다. 갈 때 생각에 내가 엘리사 집에 들어가면 문 다 열어놓고 온 집안 식구들이 두 줄로 토열해서 맞이하리라. 그리고는 그냥 당체에 손을 흔들고 특별한 방에 들어가서 뉘어놓고 향기를 피우면서 여호와여 고천서서 아마 이렇게 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간대. 웬걸 문이 딱 닦여있는. 엘리사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종 하나가 나오더니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저기 요단 강물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그냥 돌아가시랍니다. 문 콩 닫아버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내가 누군데 아랍나라 군대장관 그 땅의 왕도나를 존귀여기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 생각에는 당체에 손을 흔들고 여롱을 흔들며 향을 피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고칠 줄 알았노라. 여러분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죽었어요. 내 생각에는 가자. 이거 날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는 말곱빛 돌려서 이제는 전쟁이야. 씩씩거리며 갈라는데 그 옆에 있던 병사가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다시 말해서 요단 강물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오물 속에 들어가도 온 동네 기라면 기해야 될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당신 문동병자 아닙니까. 문동병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백배 더 험한 일 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요단 강에 씻어 깨끗히 하라 하미리니까 정신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옆에 좋은 병사를 둔 이 나만이 그 병사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병사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아 맞아 내가 문동병자라는 걸 잊어버렸지. 이 계겁장 다 떼고 빛나는 갑옷 벗겨버리면 나는 문동병자야. 이건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요단 강물보다 더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추구합니다. 들어갔어요. 일곱 번 들어가요. 여섯 번 들어갈 때까지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생겼겠습니까. 뭐 다섯 번 여섯 번 들어가면 좀 나을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요단 강물 들어갔다 나오니 몸이 더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이 나올 수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어둠은 가장 짙은 어둠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받기 전에 더 악한 상황이 될 때 야 이거 기도응답 직전이구나 하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더 매달려 기도하면 마침내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려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별명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갖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별명은 구원이라는 것. 우리 여수와의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요호와께 바치되 기생다합과 무릎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요호수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 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하는데 제일 편하게 들어가서 묵을 수 있는 곳이 기생라합의 집 일종의 술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니까 그곳을 택하고 들어갔는데 아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마 스파이 갔습니다. 왕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 군사를 라합이 어떻게 따돌렸습니까 군사들이 와서 여기에 이상한 스파이가 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왕이 우리를 보냈다는 아니 아니 절대 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안 왔어요. 그러면 수색하라. 수색하면 다 들키는 거예요. 이 라합이 지혜롭게 왔어요. 왔어요. 왔어 얼마 전에 따로국밥 먹고 술 한 잔 걸치고 조금 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 나가면 빨리 따라 나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 나가면 요단나루로 들어가자 성문은 닫기니라. 여기 살려줬잖아요. 믿음과 함께 지혜가 있는 이 라합이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가니까 삼대 속에 숨겨뒀던 두 정탐군을 먹고 이제 군사들이 갔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도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나는 열의 고성을 믿지 않습니다. 열의 고성은 하나님이 부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열의 고성을 점령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난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싶어요. 당신들이 출애급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우린 소문을 덜 알았습니다. 홍해바다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 왕의 두 아모리 그 사람의 두 왕들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그들을 전멸시켰던 하나님 하늘에 비같이 만나를 내리고 무리바 반석에 그 물을 쏟고 치고 대적들 아말릭을 멸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두 정탐꾼 앞에 그리고 당신들이 쳐들어오는 날 열의 고성을 점령하는 날 이 땅이 멸망될 때 나와 내 가족들은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이 두 정탐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나도 살릴 것이다.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오라. 당신이 열의 고성을 멸망하는 날 우리를 달아내려온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에 사람을 모아라. 그 사람은 다 살려줄 거다. 그런데 당신이라도 붉은 줄이 드리워진 이 집에서 나가면 당신이라도 죽는다. 약속했어요. 갖고 이 두 정탐꾼이 이 사실을 요수하에게 얘기했습니다. 요수하가 이 사실을 온 백성에 선포하면서 열이고 무너지는 날 나하베 집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요하께 바치되 기생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겨서 미니라. 여러분 기생라합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상처나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두 사자를 요수하의 사자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요수하의 이름이 헬라우로는 예수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두 정당군을 살렸어요. 그래서 온 가정을 살렸다고 히브리스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 보혈을 믿고 거기에 모여든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한 교회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게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어떤 큰 죄인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 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와도 행동에 의로와도 방주밖에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은 결국 그들이 다 붉은 줄이 드리워진 나비 집에 들어가세요. 부모님 형제 친지들 다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온 가족 구원하고 믿음으로 자기도 구원받고 기생 라합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가당차는 일인데 다윗왕의 고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별명이 바로 구원과 축복이라는 겁니다. 잘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존경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장래 소망을 주는 축복이에요. 열이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일곱 바퀴 돌 때 아마 군사들은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매일 한 바퀴 돌더니 오늘은 일곱 바퀴 도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파이널 신호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가족과 친지 형제들 자기 아는 사람들 빨리 붉은 줄이 덜어져 있는 내 집으로 오라. 내 집으로 와야 산다. 아니면 다 죽는다. 오늘은 다 죽는 날이야. 열이고성의 열망당하는 날이야. 열이고 왕도 믿지 말라. 군사도 믿지 말라. 이성의 경고함을 믿지 말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집에 들어와요. 붉은 줄이 덜어져 있는 내 집으로 와요. 미친 듯이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합의 가슴으로 종말론적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요수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요수아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붉은 줄이 덜어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경고한 미국이라는 성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도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쌓아올린 부하명입니까? 아니올시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언젠가는 마지막 죽음의 폭풍과 몰아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환란의 폭풍과 몰아칠 때 우리가 유일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십자가 보혈이 드리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심판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알퍼서산에 관광하던 목사님 이랭이 눈도 핀 산을 올라가는 관광하러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했더니 가이드가 하얗게 질려서 소리칩니다. 눈사태다 눈사태다 목사님들 저기 빨리 삐죽 나와있는 바위 밑으로 숨으세요 빨리 가세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이랭이 막 그냥 달려가서 바위 밑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살겠다고 산밑으로 도망친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눈이 덮으면서 천지가 고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바위 밑에 있던 목사님은 거기에서 10편 18편 일절이 떠오르더라는 암성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의 힘이 되신 요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요하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오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승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리오 왓게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에 환란의 날에 피할 바위 피난처는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모두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별명이 바로 구원이라는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예수 안에 십자가 그늘 안에 있으면 보호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 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심 이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도 절구하는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 결국 그 소망을 인해 빌리뽀의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다니엘은 사자골 속에 떨어져도 찬송하고 사드락메사가 아벤노고는 풀묻뻔에 던져져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도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환란이나 공부나 피팍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암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으리로다 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란 날에 부를 수 있는 이름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환란 날에 부를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강둥이에서 기도하면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소망이신 우리의 완전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별명은 승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우리 요수와 6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내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해되 할까 두려워하노라 언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요아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요아의 곡관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스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들 다 멸하되 남녀 노여와 우어양과 낙이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제 10시간 반을 돌고 나팔 소리 들리니까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십중팔구 주여를 외쳤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활란 날에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을 둘러서고 아도 나이를 외쳤을 거예요 나의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다칠 텐데 안으로 무너져서요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남녀 노유 우양은 낙이 다 죽여라 칼날로 멸하는 여러분 이건 전술의 승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수가 많아 승리한 것도 아니고 용맹하게 싸워서 칼과 창의 승리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도니까 소리치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 열 시간 반을 돌고 외쳤더니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누군요 요한일서 5장 4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사령관으로 삼고 앞세우면 모든 인생의 정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동에 중동에 위기와 전술을 갖고 있다 아랍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했더니 컴퓨터에서 절대 못 이긴다 아랍이 이긴다 이래 나왔어요 속이 상한 모세다이안 장군이 2억을 1억으로 딱 전반을 뿐질러가지고 1억하고 우리가 싸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못 이긴다 그럼 1억을 5천만으로 뿐질러가지고 5천만 아랍이 군대하고 우리아가 싸우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싸우지 마라 이스라엘이 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자 컴퓨터를 밀치고 모세다이안 장군이 일어나서 외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싸운다 절대 컴퓨터를 믿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반드시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안식일이 지났으니 이제 6일 지나 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었는데 안식일 바로 전날 전쟁이 끝난 거예요 대성리로 끝난 거예요 첨단과학인 컴퓨터가 이기지 못한다는 전쟁을 믿음으로 싸웠더니 대성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믿음의 별명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별명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별명은 성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승리를 주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대장삼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믿음의 별명이 믿음의 별명이 믿음의 별명이 믿음의 별명이 믿음의 별명이 믿음의 별명이